강제 언니 둘만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어깨에 매달리는 느낌이야. 배를 해주네. 그냥 이런 느낌이야. 근데 우리 둘만 이렇게 잡고. 아 이렇게? 이렇게? 이거 어떻게? 아 이렇게? 이렇게 떼어 있어. 나 걸어다가. 그래. 이거 둘이 서로 여기에 멀게 들어가라고 어디로 돌아? 내가 앞으로 갈게 간다 와아 너무 애써했어 너 되게 아픈 거 봐 아 나 하고 싶어 너 여기 안 배우지 못해요 나 너무 애써 못해요 이렇게 했어? 하나 둘 셋 뭐야 미안해 내가 너가 해줘야 된다고 너가 해줘야 된다고 표정 찍으셨어요? 아직은 안 하셨지 않았어? 아니 감이 어디서 안 좋아 근데 날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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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감이었어 안정감이었어 감을 모르겠어 감을 내가 키가 작아서 내려봐 하나 둘 셋 야 너 너무 무거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눈은이랑 잘 맞았어 아 그럼 이렇게까지 잘 맞네 알았어 형 한 번 안 돼? 한 번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형 우리 이걸로 써볼게 완벽하게 아니 그만 이걸로 이걸로 다 쓰겠어 하나 둘 셋 하하 으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하하하 하하하하 머리 매일 날아갈 뻔했죠 아 떨어 하하하하 구명이 약간 wie 떠 있을지 걸어가려는 거 사실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